용접 녹화 테스트는 육지 45도 자세로 3군데 철판 태클을 놓겠습니다. 육지 자세를 선택한 이유는 초보자분들이 시험중에 머뭇머뭇거리다 상부갭이 닫히는 불상사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오버헤드 갭은 4mm 일반적으로 2.4 용접봉이 가장 무난합니다. 왼쪽 갭은 3.3mm 용접중에 수축되면 2mm 용접봉을 사용하겠습니다. 상부갭은 4.3mm 루트패스만 빠르게 올라오면 2.4 용접봉이 사용가능합니다. 오른쪽 갭은 5.5mm 2.4 용접봉을 사용하다 넓어진 부위에 도달하면 3.2 용접봉으로 바꿔 사용하겠습니다. 가볍게 워밍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 워밍업은 2.4 용접봉으로 바꿔 z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트 패스가 마무리되기 전에 상부 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갭은 3.5mm 정도 나오는군요. 테크 칠 때의 갭보다 0.8mm 정도의 수축이 생겼습니다. 확인하는 사이에도 갭이 계속 수축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2.4 용접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접봉을 구간별로 사용해 최대한 얄쌍하게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비드가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지만 용접할수록 둥글게 튀어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접할수록 백비드가 얼마나 더 튀어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